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제임스 알투처가 지은 부자는 천천히 벌지 않는다 입니다. 부제는 제임스 알투처의 V점프 전략입니다. 저자는 사업가이자 투자자, 작가, 체스마스터 20개가 넘는 기업을 설립했으며 30개가 넘는 기업의 투자자 및 고문이라고 합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을 깨고 빨리 돈을 벌기 위한 각종 노하우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저자를 18년 동안 계속 돈을 벌게 해준 가능성 근육훈련 매일 아이디어 쓰기와 6가지 아이디어 생산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1만 시간의 법칙도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를 과연 어떻게 해서 18년 동안 돈을 벌게 해주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9장 가능성 근육훈련 매일 아이디어 쓰기 나는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건 질색이다. 실패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부자기 실패.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미 실패한 것이다. 특히 모든 단서가 당신이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데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자기 실패. 무대에 오르고 소설을 쓰고 자동차 경주를 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았으나 공연을 망치거나 사람들이 작품을 좋아하지 않거나 경주에서 패하거나 돈을 날렸을 경우다. 오직 부자기 실패만 진정한 실패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경험은 모두 스승이다. 당신이 모든 분야에서 다음 단계로 진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업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인생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실험하는 습관을 들이면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실험 하나하나를 통해 지식을 더할 수도 있고 관심 분야나 열중하고 있는 일 혹은 직업에서 성공해 서열 앞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1만 실험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1만 실험의 법칙. 아이디어가 생겼을 경우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에 실험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좋은 실험이란 어떤 것일까? 1.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쉽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대발견을 하려면 많은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손실이 적다. 예를 들어 독감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당신이 그 약을 먹고 효과를 확인해 볼 수는 없다. 잘못했다간 죽을 수도 있다. 과학자들이 실험용지를 사용하거나 모의 실험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실험에도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3. 잠재적 이점이 크다. 만약 실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업, 성공적인 책, 승진, 혹은 생애 최고의 사랑이 될지 모른다. 누가 알겠는가? 4. 최초로 하는 실험이다. 적어도 당신은 지금까지 그 실험을 한 적이 없을 것이다. 당신이 실험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실험에는 지금껏 아무도 시도한 적 없는 새로운 면이 있어야 한다. 5. 실험을 통해 배울 것이 있다. 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실험을 통해 배울 것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 뿐이다. 실험이 성공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실패나는 없다. 여기서 보면 다양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이 성공을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성공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이 적은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도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실패를 하면 50만 원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여러 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면 크게 벌 수 있고 실패를 해도 적게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하면 그것을 계속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다시 실패를 하면 거기서 경험을 얻고 다시 또 도전을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는 실험이 다양한 자본이 적게 드는 사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시 가능성 근육 훈련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능성 근육을 훈련해야 한다. 아이디어 근육을 매일 훈련할 수 있다면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상이 보일 것이다. 2002년 울감이 극에 달했을 때 나는 식당 용품점에서 100개들이 주문용 메모지 묶음 한 상자를 100달러에 샀다. 그걸 왜 샀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모양이 마음에 들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크기도 마음에 들었고 값이 싸서 마음에 들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지 생각해내야 했다. 사는 집이 넘어갈 판이었고 두 아이도 먹여 살려야 했다. 너무 우울해서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날도 있었다. 사람들이 웃고 이야기 나누고 포옹하고 키스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내면에는 어떤 힘이 있는지 감정 체계가 얼마나 탄탄하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저렇게 웃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이 메모지를 사기 전까지는 그리고 첫 리스트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첫 리스트에는 체스, 체커, 포커, 백게먼, 오셀로, 바둑, 하트, 스크랩을, 모노폴리, 도미노였다. 다음 날 나는 또 리스트를 적었다. 게임별 팀 리스트였다. 그 다음 날에는 후속편 목록을 적었다. 그 다음 날에는 내가 쓰고 싶은 글이 제목을 적었다. 그 다음 날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이름을 적었다. 모두 나에게 영감을 준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 그래도 실험을 하나 해보았다. 우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 다음 다시 이메일을 보냈다. 당신의 업적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당신의 가치를 높일 10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0명에게 메일을 썼는데 그 중 3명에게서 답이 왔다. 그 중 한 명은 작가였다. 내가 그 사람에게 쓴 메일은 이랬다. 당신의 글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쓴 글을 읽어보고 싶습니다. 이것뿐이다. 나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정말로 내 아이디어가 그에게 훌륭한 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 작가가 내 아이디어로 글을 쓰진 않았다. 대신 짐 크레이머는 이런 답장을 보내주었다. 그 작가가 짐 크레이머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회자로 알고 있거든요. 글도 쓰시는가 봅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당신이 직접 써보는 건 어때요? 이렇게 나는 짐 크레이머의 회사에서 작가로서 경력을 쌓았다. 그 이후로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즈로 영역을 넓혔고 20권 이상의 책을 쓰게 되었다. 나는 작가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다. 해지펀드 매니저도 있었다. 나는 그 이 해지펀드에 대한 10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적어보냈다. 그는 나를 정심식사에 초대했다. 우리는 함께 식사했고 그는 나에게 돈을 투자했다. 나는 전문 투자가 라는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었다. 아이디어 쏟아내기 첫 그라운드에서 아이디어 근육 훈련의 첫 성과를 낸 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우울함이 사라졌다. 나는 매일 아이디어를 10개 적었다. 2002년 6월에 시작해서 2002년 9월까지 두뇌가 불타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에서 깨고 카페에 도착하고 잠시 책을 집어들기가 무섭게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어 내려갔다. 하루에 10개였다. 사업 아이디어, 책 아이디어, 기사 원고 아이디어,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한 아이디어. 만약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다음 날은 그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방법을 10가지 적었다. 나는 아마존을 위한 10가지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그 다음엔 구글을 위한 10가지 아이디어를 적었다. 나는 내 아이디어를 그 기업들에 알렸다. 누가 내 아이디어를 도용하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아이디어가 넘쳐났기 때문이다. 가져가려면 가져가. 그런 리스트 덕분에 그리고 내가 그 리스트를 해당 기업과 공유한 덕분에 나는 구글, 링크드인, 페이스북, 쿼라, 에어비앤비, 트위터 그 밖에 많은 기업을 방문할 수 있었다. 세상이 나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두뇌를 재설계하고 나면 보이는 것은 앞날의 가능성뿐이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은 매우 풍부하다. 18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매일 10가지 아이디어를 적는다. 팬데믹 위기에서도 나는 코로나19가 잦아든 후 찾아올 뉴노멀에 대한 10가지 사업 아이디어를 썼다. 디즈니 플러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10가지 아이디어도 써보았다. 결국 어느 순간 나는 디즈니 플러스의 경영진에게 내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 모든 마법 같은 일은 하루에 10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결과다.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는 아이디어가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공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보면 참 미국이래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한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10개 적어서 그 기업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저자가 2002년에 망했지만 그 이전에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건지 약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02년 9월쯤 시작한 아이디어 쓰기를 지금까지 이어온 비결이 있다. 아이디어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 아이디어를 계속 이어나갈지 말지 그 아이디어를 다시 볼지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하루에 10가지 아이디어를 적으면 내 두뇌가 재설계된다. 그 작업으로 내 몸에 도파민 수치가 높아져 매일 아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 근육이 단련된다. 근육은 빠르게 수약해진다. 만약 당신이 이수 동안 침대에 누워 있는다면 다시 걷기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근육이 얼마나 빠르게 수약해지는지 알 수 있다. 아이디어 근육도 마찬가지다.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나는 2002년에 아이디어 근육을 모두 잃었다. 내 안에 남은 창의성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완전히 지쳤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적어가면서 다시 내 아이디어 근육을 단련했다. 내 두뇌 속 창의적인 부분을 모두 연결해 새로운 방법으로 빛을 밝혔다. 사용하지 않아 먼지가 쌓인 내 머릿속 이곳저곳이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다. 1년에 3650개의 아이디어를 적는다면 100개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쓸모가 있을지 모른다. 그 중 몇 개는 돈을 벌 만큼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그리고 1개 정도는 훌륭한 아이디어일 수도 있다. 누가 알겠는가? 내가 말하려는 핵심은 항상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아니며 이것은 훈련일 뿐이라는 점이다. 아이디어 근육을 훈련하라. 그러면 더욱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누구보다도 더 잘 해내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의 삶이 아이디어 모음집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이 다시 새롭게 탈바꿈하고 개선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할 것이다. 내가 인생의 최저점을 찍은 지 단 몇 달이 지난 2002년 9월경 나의 두뇌는 활활 타올랐다. 메모지, 아이디어리스트 그리고 가능성 근육 훈련이 나를 처음 겪는 절망감에서 구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다.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기사 한 편에 대한 내 첫 원거료를 받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투자해 수익을 낸 대가도 받았다. 직업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고 우울감에 빠졌고 빈털터리가 된 채 1년을 보내고 나서 나는 두 개의 직업을 갖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난 후 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해지펀드의 펀드였다. 그리고 2년 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글쓰기, 투자,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 관심을 결합한 사업이었다. 나는 그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뒤에 매각했다. 18년 동안 내가 번 돈은 모두 메모지에 적힌 간단한 메모에서 시작되었다. 한 푼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목을 제가 이걸로 지었거든요. 아이디어를 계속 적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하려고 노력한 것이 결국 저자가 돈을 번 모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다그치면 뇌는 자체 재설계를 수행해 창조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아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야. 필요한 순간이 오면 자리에 앉아서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게. 그런 식으로 되는 일은 없다. 비가 오기 전에 배수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3개월 동안 하루에 10개씩 아이디어를 적어보라. 그러면 자신이 아이디어 기기가 된 듯 하면서 동시에 풍족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무엇이 됐든 당신이 계속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계속하면 당신이 핵폭탄급 아이디어 기기가 된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옷 한 벌 걸치지 않고 지갑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도 아이디어를 내서 100만 달러를 벌어 집에 돌아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업,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 다른 사람들 또는 남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를 여러 번 구했다. 그런 아이디어 덕분에 네트워크가 확장되었고 나는 경험 없이도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에 나의 사업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적고 창의적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새로운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썸네일을 만들거나 제목을 지을 때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10가지 아이디어를 한번 적어보는 것을 실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자꾸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아이디어를 그냥 머릿속에서만 흘려보냈지 그걸 적거나 실현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장 6가지 아이디어 생산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10개씩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매일 하면 1년에 3650개의 아이디어가 모인다. 내가 수백만 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아이디어 더하기. 강범위하고 잘 알려진 개념을 하나 선택한다. 수백만 명이 좋아하고 믿을 만한 것이면 좋다. 사람에게 종교처럼 받아들여지는 개념도 좋다. 거기에 뭔가를 추가해본다. 엉뚱한 생각일수록 좋다. 구석기 다이어트를 생각해보자. 구석기 다이어트란 구석기인들처럼 먹어야 한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간의 소화기간은 20만 년 동안 그런 음식에 맞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공식품을 먹기 시작한 것은 겨우 100년 전부터이며 이는 진화 과정 중 나타난 일시적인 오류 구간이다. 그리고 그런 오류는 비만, 심부전,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되었다. 한 가지 더 있다. 구석기인은 식사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하루에 3끼를 먹지도 않았다. 이제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다이어트 계획에 뭔가를 더해보자. 오늘날의 구석기 다이어트 더하기 간헐적 단식은 다면적 구석기 다이어트 즉 식사 간격을 임의로 조절하고 식단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줌을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리스트를 적었다고 합니다. 줌은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화상회의를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아이디어를 줌 회사로 보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무엇일까? 줌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종 성과는 내가 하루치 아이디어 근육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만약 그 회사에서 내 아이디어를 실행해 옮긴다면 나는 원격 팟캐스팅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를 갖게 된다. 더 잘 되면 줌에서 내 아이디어와 놀라운 재능, 천재성에 감탄해 나에게 회사 고문 자리를 제한할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미칠 게 없으니까 회사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 빼기, 실행 불가능해 보이는 개념을 하나 선택한다.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 즉 방해물을 뺀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남아있는지 살펴본다. 뺄셈은 돈이다. 믿어도 좋다. 예를 들어서 책을 썼는데 책을 내줄 출판사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출판사를 빼고 자비 출판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일단 당신에게 필요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 돈, 시간, 인맥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실행 가능한 차선책이나 본래 목표의 중간 단계가 될 만한 것을 택해 1을 시작한다. 그러면 방해물을 계산해 넣기 전에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추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기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차선책을 선택해서 실험을 해보라는 겁니다. 3. 아이디어 곱하기.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한다.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다음 한 가지 항목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위치를 변경한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효과를 증명한다. 그러면 당신은 같은 아이디어를 수차례 곱할 수 있다. 곱셈 결과를 다시 곱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 곱셈은 특정 부분에서 효과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일반화해 사업을 확장하는 방법이다. 아마존이 좋은 애다. 아마존은 온라인으로 책을 판매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책이 잘 되었으니 또 어떤 상품을 팔아볼까. 그 다음에도 아마존은 아이디어 곱셈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처음에 아마존을 운영하기 위해 마련한 기술 기반을 다른 사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탄생했다. 4. 아이디어 나누기. 아이디어를 축조시킨다. 예를 들어보자. 처음에 페이팔은 사람들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원하는 것에 값을 지불하도록 해주는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이건 너무 거대하다. 아이디어 나누기가 필요하다. 웹사이트 한 개만 골라본다면 이베이는 어떨까. 페이팔은 이베이 한 곳에 집중해 그곳을 독점했고 점차 사업 영역을 확장해 인터넷 전체에 걸쳐 어마어마한 돈을 거래하게 되었다. 5. 아이디어 교배. 두 가지 아이디어를 하나로 합친다. 예를 들어보자. 휴대전화 더하기 아이패드는 아이폰. 스탠 웨스터는 남자 아이들이 일상을 영원히 바뀌어 놓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말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그는 여자 아이들이 인형 갖고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 아이들은 가지고 놀 인형이 없었다. 남자 아이들은 총을 좋아했다. 그는 생각했다. 액션 인형과 전쟁을 더하면. 그는 군인 인형을 만들고 플라스틱 총을 끼워 액션 피겨라고 부르는 인형을 만들었다. 인형의 이름은 G.I.E. 조 라고 불렀다. 그는 이것을 헤즈브로사에 보여줬다. 헤즈브로에서는 그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저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앞으로 계속 수익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7만 5천 달러에 그것을 사겠습니다. 스탠은 최대한 가격을 흥정해 7만 5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값을 올렸다. 그는 행복한 남자가 되어 집으로 돌아와 10만 달러를 은행 계좌에 넣었다. 그 후에 G.I.E. 조의 가치는 10억 달러가 넘어갔다. 아 너무나 아깝죠. 이거를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스탠은 웨스터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가장 단순한 생각을 결합해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의 말대로 이것이 그의 성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별것 없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를 적고 그것을 결합한다. 이제 한번 즐겁게 시도해보라. 다양한 기술과 재능이 재능교배나 경력교배를 거치면 때때로 더 나은 직업이 되기도 하고 서열 높은 곳으로 빠르게 올라가기 위한 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릿을 리뷰했는데요. 거기서는 끈기 더하기 열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10년, 20년 계속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두 가지 경력을 결합하면 쉽게 성공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즉 한 경력에서 70%, 또 다른 경력에서 70%의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결합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머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리고 또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상당히 취업도 쉽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아이디어를 결합하라. 매일 아이디어 근육을 훈련하라. 연습해야 발전한다. 발전해야 오래간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고른다. 수십억을 번다. 수백만 명을 돕는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사람들은 세계적 수준에 오르려면 1만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하지만 2007년 금융관련 미디어와 소셜미디어의 개념을 결합해서 웹사이트 스톡피커를 만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그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방안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자 금방 파트너가 생겼고 그 덕분에 내 사이트 이용자는 수백만 명이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사업체를 천만 달러에 매각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1만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에게 필요한 건 아이디어 근육 훈련과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볼 실험이었다. 사실 소셜네트워크 더하기 금융뉴스는 그날 쓴 리스트 중 열 번째에 있었던 아이디어였다. 그 앞에 있는 아홉 가지도 시험해 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다. 무엇이든 한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이르려면 1만 시간이 걸린다. 두 분야가 교차하는 분야에서는 천 시간이 걸린다. 만약 세 가지 이상 교차하는 지점에서 세계적 수준이 되려면 백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 결합을 신속하게 해볼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어느 방향이 성공적이고 어느 방향이 아닌지 결정하면 훨씬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연재되는 인기 높은 만화 중 하나인 딜버트의 저자 스콧 애덤스도 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단숨에 도약하는 기술을 아이디어 교배라는 말 대신 재능 묶기라 부른다. 저는 그림을 가장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가장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재미있는 사람이었고요. 기업 세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잘 아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결합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딜버트입니다. 정말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브에서 북튜브로 성공하기는 엄청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북튜버이자 금융 쪽에 초점을 뒀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 교배도 상당히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6. 아이디어 부분 집합 사람들은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아이디어를 내지 못한다면 실행 아이디어도 낼 수 없다. 나는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웹사이트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다음에 그 웹사이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10가지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 다음에는 각각의 페이지에 들어갈 10가지 그 다음엔 그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 모든 것은 최초 아이디어의 부분 집합이다. 최초 아이디어 리스트를 만든 지 2개월이 지난 후 그 웹사이트의 첫 번째 버전이 완성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그 웹사이트를 정식으로 공개했다. 4개월 뒤 thestreet.com이 그 웹사이트를 수백만 달러에 인수했다. 실행이 하나의 연속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신은 실행을 잘 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실행을 잘 하는 방법은 좋은 실행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다. 실행 아이디어를 잘 내려면 아이디어 근육을 훈련해야 한다. 아이디어 하나 내면 그 아이디어를 실행할 방법은 많다. 신비한 제3의 눈이 뜨이는 것과 같다. 가능한 한 많은 결과를 상상해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할까? 실험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3개월간 이런 기술을 적용하고 나니 마치 내 두뇌 전체가 다시 설계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처음 보는 색깔을 띠는 다차원 세계를 보고 있는 듯했다. 항상 존재했지만 지금까지 알아채지 못했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세계였다. 내가 적은 몽롱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되게 많은데요.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오래된 소재 10가지 아이디어 교배와 비슷하다. 오래 할 수 있으며 사업으로 이어질 만한 10가지 실험. 내가 쓸 수 있는 책 10권. 이런 식으로 쫙 아이디어를 썼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근육을 발단시키면 슈퍼파워를 얻을 수 있다. 벌거벗은 채 사막에 떨어져도 아이디어 생산법을 사용하면 운명사회로 돌아올 수 있다. 게다가 돌아올 때쯤에 부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메모지를 마련하라. 하루에 10가지 아이디어를 적어라. 이렇게 부자는 천천히 벌지 않는다. 이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공을 하려고 할 때나 투자를 하려고 할 때나 뭔가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데 매일 이렇게 10가지 아이디어를 쓰는 습관을 들인다면 생각하는 진짜 두뇌가 발달할 것 같거든요. 저도 한번 이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유튜브를 만들 때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떻게 리뷰를 할지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생각 근육을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